새벽에 맞는 저 답이 여전히 그때 와가네 내 삶에 많은 게 변했지만 뭐 저 답비치는 여전히 그대도다 꼭 새벽에 맞는 저 답이 여전히 그때 와가네 변화는 모두에게 필연적이지 어떻게 변해가는지가 우리의 어빙지 가끔씩 내가 친절인 것 같다가도 가끔씩 내가 재능이 없는 것 같기도 해 어떨 땐 꼭 이미 친듯이 나오다가 다시 막힐 때는 난 없지도 막히도 다구마저 지금도 Verse 1은 존함 빠르게 쏟는데도 Verse 2는 진짜 안 나왔네 진짜 두 인생도 마찬가지겠지 모아내만도 어차피 평행은 없어 선택의 문제라고 영원한 존재하지 않게 지금 뭣도 불멸의 주제는 존함에게 부담스럽고 그냥 음악이 좋았어 시작한 게 딴 데 내게 부치는 수식어들은 가끔은 버겁네 어쩌겠어 그냥 달려야지 뭐 어쩌겠어 억진 건 잡아야지 뭐 어쩌겠어 받은 건 갚아야지 뭐 부딪힐 것 같지만 더 싸게 빨발마 아야 새벽에 맞는 저 답이 여전히 그때 화가 내 내 삶에 맞는 게 변했지만 뭐 저 다 비치면 저 내일 그댈 어딨고 새벽에 맞는 저 답이 저 다 거 else 그 사회에 맞는 저 답이 요런 일이라 이리와 저녁은 문제빛 여러분